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눈 감고 방문 들리기 이 용기 준비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가르셨어요? 네. 아, 제가 뭘 드릴까요? 어떤 물을 들고 3개 잡아요. 네. 아, 끊어있어요. 눈 감고 보이야되요. 그리고 칠을 해본다고 칠을 해본다고 칠을 해본다고 칠을 해본다고 자, 아, 눈 감고 눈 감고 보이야되요. 혹시라도 멀리지 않고 쉽게 보이십니다. 자, 보여 드립니다. 하나, 둘, 셋, 잡아주세요. 하... 그러세요. 이것은 볕처럼 볼빨이겠죠? 하하하하 자, 어 지금 제 손을 들고 감사합니다.